이재명 1.5cm 열상 이게 부산대병원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서울대병원에 의원해 있는데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시각까지 이재명 상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당 대표가 피습당에서 하루 종일 전 언론이 특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상처를 봉합치료하고 지금쯤이면 회복이 됐을 텐데 병원에서 공식 발표, 정치적 입장 발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치료했는지 앞으로 경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언제쯤 퇴원할 수 있겠는지 이건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왜 이런 걸 공식 발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추측, 억측, 이른바 루머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대병원은 아직 직원들이 출근 안 해서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 중에 어떤 형태로든 공식 발표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풀어줘야 될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언론이 보도한 보도를 보면 실제로 보도할 내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꾸 수년 전 있었던 테러, 정치 테러 사건들을 화면을 태풀이 보여주면서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사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상처가 1.5cm 열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대병원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저는 거의 모든 언론이 별 생각 없이 비슷한 사례로 보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시절 커트칼 테러와 같이 같은 수준의 같은 사례로 보도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들을 제가 다시 다 찾아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우측 뺨 이쪽입니다 11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11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다쳤냐 지금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산이 얼마나 달랐던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상은 끝이 예리한 물체에 의해서 피부가 찔려서 입는 상처인데요 또 절상은 끝이 예리한 물체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있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절상은 잘려졌다는 뜻이고 자상은 깊이 찔렸다는 뜻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11cm의 자상을 입었어요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1.5cm 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병원의 공식 발표입니다 1.5cm 열상 이 열상은 뭐냐면 이게 의학용우니까요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 그러니까 제가 날카로운 어떤 흉기로 잘리거나 깊이 상처가 입으면 절상이나 자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에 피부가 좀 찢겨지잖아요 이건 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열상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부산대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열상에 대한 치료는 봉합술입니다 찢어져 버려진 피부를 가능한 다시 원래대로 맞춰서 이거를 봉합을 해서 유지시켜주면 출혈이 멈추고 감염이 방지되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서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처가 열상입니다 어디 부딪혀서 찢어지면 열상이에요 그러면 크지 않은 상처는 그냥 밴드 붙이잖아요 이게 조금 상처가 크다 그러면 가까운 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잠깐 몇 번을 꾸매는 걸로 치료가 마무리가 되죠 그게 열상이에요 그런데 절상이나 자상은 날카롭게 베이거나 깊이 찔리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상황인지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열상과 자상 또는 절상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상이 가벼운 열상이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뼈가 골절됐다 피부가 찢어졌다 이런 경우도 대개 열상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우선 급한 대로 가까운 외과를 가지만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뛰어가지만 조그만 여유가 있거나 119가 와서 갈 때는 어디로 가냐면 이런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어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권역별 외상센터라고 하는 병원을 권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권역별 외상센터를 뉴스로 접했던 게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국종 교수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에 해적들한테 총을 난사당해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석혜균 선장 이걸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외상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권역별 외상센터입니다 석혜균 선장을 살려낸 후에 이국종 교수가 또 치료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이 판문점 경비구역을 차를 물고 남한으로 탈취하다가 차가 고랑에 쳐박히자 뛰어내려서 뛰어서 넘어왔거든요 우리 쪽으로 그때 북한군 경비원들이 뒤쫓아와서 막 전향 사격을 하고 그래서 총을 여러 방 맞았어요 팔꿈치 어깨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북한군도 바로 판문점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어디로 갔냐 헬기에 태워서 아주대학교 권역별 외상센터로 가서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해서 살려냈습니다 권역별 외상센터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름 모르는 거니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말 누가 봐도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거나 막 상처가 터지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물론 119 불어서 대처가 되지만 권역별 외상센터로 가셔야 생존 확률이 제일 높아집니다 그럼 이 권역별 외상센터가 어디어디에 있냐 경남권에는 권역별 외상센터가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이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진주에 있는 겁니다 대구에도 경북대학교 안동병원 두 군데가 있고 전라 제주권에는 전남대학교 원강대학교 목포 한국병원 제주 한라병원 등이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충남 당국대학교 병원 천안에 있습니다 충북 충북대학교 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 강원이에요 강원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입니다 나머지는 경기도인데 경기도 남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수원에 있죠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인천에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있고요 서울에는 어디 있냐 없어요 서울에 서울대병원도 있고 세브란스도 있고 삼성의료원도 있고 현대아산병원도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 다 있지만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피습 사태를 보시면 이재명이 피습당한 직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대병원으로 갔어요 부산대병원에서 1.5cm 열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것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한 병원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갔으면 거기서 치료하면 정말 운 좋게 아주 가까운 곳에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에 가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굳이 헬기까지 불러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권역별 외상센터도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2시간 동안 결국 봉합술 한 거거든요 철관 재건술이라고 하지만 봉합한 겁니다 찢어진데 꿰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제가 피습당에서 부상당한 이재명이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가지고 보면 이런 상식 일반인들의 이런 상식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어제 있었다 그런 점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